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수안보 온천 근처에 있는 폐업한 스키장을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여기 스키샵이 엄청 많은데 이제 스키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스키샵도 다 폐업을 했습니다. 경상도 촌놈이 멀리 왔습니다. 창원에서 수안보까지 고속도로로 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왔는데 제가 또 운전병 출신이니까 이 정도 운전하는 것은 문제도 안됩니다. 여기 스키장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한 개 스키장인데 1999년에 개장을 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안보 온천도 참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여기 와서 스키를 타고 또 온천 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온천도 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동네였고 수학여행지로 필수로 들어가는 코스가 수안보 온천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폐업을 해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완전히 폐건물이 됐습니다. 낮에 들어가도 조금 무서울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고 지금 뭐 관리가 전혀 안되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2017년에 폐업을 했는데 6년밖에 안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건물 상태가 상당히 낡아 보입니다. 보은떡 봐서는 폐업한지 뭐 한 10년 이상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흉물설은 지금 또 수안보 온천에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스키장이 문을 닫은 이유는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겨울에 많이 안오고 눈이 조금밖에 안오다 보니까 또 그 눈을 채우기 위해서 기계로 인공눈을 만들어 뿌려야 되는데 그게 전기도 많이 먹고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개장해봐야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스키장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정형외과가 대박을 맞습니다. 해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나이 많으신 형님들은 절대 스키 타시면 안됩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골절되면은 뼈가 잘 안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온천 이런 것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절반이 50대 이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스키를 타러 잘 안오죠. 그리고 이제 젊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유용객이 줄어들고 영업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문을 닫는 스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닥에 비가 새가지고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경상도 모기는 작은데 여기 충청도 모기는 엄청 덩치가 커요. 지금 제가 대빵 물렸는데 여기 와서 또 헌혈을 하고 갑니다. 전에 지리산에 가니까 거기도 해발고도가 한 800미터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서늘하다 보니까 폐건물 들어가도 모기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도 해발고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모기가 막 단체로 덤벼듭니다. 여기 렌탈용으로 빌려주던 스키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죠? 한 몇백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버려놨습니다. 예전에 여기 스키장 와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여기 스키장비 대여 장소 스틱도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놨고 와 이게 뭐 등산 스틱으로 쓸 수는 없나 아까운데 저대로 다 버려 놨습니다. 여기 버려진 스틱하고 스키장비 또 보드도 있고 온갖 스키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돈으로 치면 제 생각에 수억은 넘지 싶습니다. 만일에 이게 새 제품이면 10억 이상도 나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손님들 대여 했는데 지금 이렇게 폐허로 장비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손님만 많았으면 이 스키장비 빌려주고 받는 그 대여료도 엄청 짭짤했을 것 같습니다. 한두개가 아니고 하루에 수천개를 빌려주는데 그 수익이 크겠죠? 저도 예전에 애들 데리고 스키장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 이상하게 제하고는 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옛날 시골에서 아시죠? 눈 오면 언덕길에 올라와 가지고 집을 포대 안에다가 넣습니다. 쿠션 있으라고 이렇게 비료 포대, 눈썰매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눈만 오면 온 동네 애들이 집에서 포대 들고 집 꽉 채워 가지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눈썰매를 탔는데 저는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스키장이 망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은 수안보 온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스키장에 골프장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답니다. 이 트럭은 스키장 관리용 트럭인데 보니까 유리가 없어요. 앞유리가 없는데 깨진 줄 알고 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통째로 쏙 빼갔습니다. 누군가가 부품이 필요했는지 이걸 또 앞유리만 쏙 빼서 훔쳐갔네요. 이 계단을 보니까 예전에 서울 가서 본 또 희한한 광경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계단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불이 났나? 이렇게 하면서 두리번두리번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밀리니까 빨리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뛰어가더라고요. 와 이 시골지가 봤을 때 서울지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뛰지 말고 한 5분, 10분 먼저 나오면 그렇게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안 해도 될 건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그런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지하철 숨이 답답하고 머리에 현기증이 나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 체질인지는 모르겠던데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패가지만은 한적한 이런 자연 이런 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2층 카페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스키 타는 사람도 쫙 구경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는 그런 공간이죠. 또 뭐 오뎅 국물도 사서 먹고 경치도 한번 쫙 보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기도 완전히 이제 폐가 됐고 심지어 치킨집이죠. 치킨집이 잘나가는 치킨집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푸드코트 옆에는 지금 엄청 큰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체 행사도 하고 또 뭐 농구나 스포츠게임도 하고 그런 공간인데 와 넓어요 넓어 내가 봐서는 뭐 한 300평은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텅 비어 있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이죠. 여기도 규모가 상당한데 외관상으로 그렇게 낡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막 지금 잡초밭이 돼 있는데 저기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붙여놨는데 지금 실내 내부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유리창이 다 누가 돌을 던져 가지고 다 깨져 있고 멀쩡한 유리가 한 장도 안 남아 있습니다. 꼭 이런 폐건물 오면 짱돌 던져 가지고 유리창을 또 박살내는 또 그런 또 악함들이 있습니다. 스키장 아래쪽에는 지금 카트라이더 주행장을 또 타이어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마 스키 인구를 더 끌기 위해서 이런 또 부대시설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키장 아래쪽 평지에는 오토 캠핑장이나 캠핑장으로 개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땅 면적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뭐 전체를 다 캠핑장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키장의 필수시설인 스키장 리프트 리프트 타는 건물 이런 거는 다 철거되고 원래 산의 모습 그대로 다시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